자 지금 HLB 지금 이 NDA 허가는 위암 3차 인대 허가 허가를 받느냐 허가를 받지 못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관계없고 좀 전에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 단 한주도 내어주면 안됩니다. 지금 봐서는 지금 회사에서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216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좀 보니까 지금 주가가 잘 버티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주가가 216에 아주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세력이 매집했다 라는데 거의 99.9%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게 공매도 작품이면 주가가 저렇게 못 버텁니다 절대로 버티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대폭등이 임박해 있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 회사에서 개소에서 이제 납기를 안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유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에 지금 보완자료를 요청 받았다 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완자료를 인류국이 터지고 나서 유튜브에 나와서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보완자료 준비하고 있다 라고 했죠. 자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1년 반 정도가 시간이 지났죠.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게 재임상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끝이 날 때가 거의 다 됐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납기를 넘긴 부분도 일부러 넘겼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굳이 일부로 라기보다는 지금 하여튼 뭔가 막 얽히고 석혀 가지고 뭔가 하나 큰 판이 짜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암 3차 NDA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리젝이 되든 아니면 다시 이렇게 하든 승인을 못 받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이제 지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다 그러죠. 데이터 수집이 어느 시점이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가 될 건데 그런 시점에 맞춰서 주가는 흘러가 있죠. 그런 시점에 맞춰서 흘러가는 법이고 지금 좀 전에 영상에서도 알려 드렸지만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매집이 일어났죠. 매집이 일어나고 나면은 얘는 반드시 폭등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폭등하죠. 이번에도 작품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자조심 부분도 다 엮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엮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가 안 될 수가 없죠. 이 약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위암 부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NDA 승인 신청 넣어버리면 그게 피드백이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되니까 NDA 승인 신청 들어갔다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리젝트든 아니면 그걸로 해서 승인을 받아내든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내용 하나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밀 올릴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아주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죠. 왜냐. 여기서 매집이 엄청나게 됐죠. 지금. 여기서 매집이 엄청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 올릴 수 있죠. 이렇게 밀 올리려고 하면은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위암 NDA 3차 위암 NDA 신청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지금 악재가 없죠. 악재 없습니다. 검찰 조사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악재가 아닙니다. NDA 승인 신청을 하는 순간 그 악재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겠죠. 야. 지금 실패한 거 가지고 뭐 어쩌죠. 이걸 가지고 5개월째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하죠. 5개월째 미루고 있는 부분은 뭔가 지금 뭐 판이 짜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고 이제 NDA 승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진영은 여기서 데이터 수집하고 있다고 했죠.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 수집이 완료가 되어서 NDA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무혐의가 되어버리죠. 무혐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실패 대회 성공이라고 했네 어쩌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건데 거짓말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크게 밑으로 냈다가 크게 슈팅을 만들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한번 밀어내려서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밀어내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별 것도 아니다. 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별 것이 된다 그러면 NDA 승인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지 NDA 승인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별 거가 되겠죠. 별 거가 될 텐데 그렇게 된 것은 아주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1월달에 소식을 보면은 위양 3차로 신청할까? 4차로 신청할까? 뭐 그런 소식이 나왔죠. 그런 소식이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좀 미뤘죠. 미뤘는데 지금 봐서는 상당 기간 동안에 뭔가 작업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준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한번 털어내버렸죠. 개인들 개인들을 완전히 확 털어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꾸역꾸역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매집한 세력은 회사하고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너무나 높은 상황이고 아주 강력한 세력이 매집을 한 상태다. 약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온 부분 거의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화를 낼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이제 올라가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봤자 8만원대 입니다. 아직까지 8만원대죠. 폴첸 박사가 9만 8천원에 들어왔습니다. 폴첸 박사 9만 8천원에 들어왔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고 외국인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았죠. 개인들만 엄청나게 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8만원대죠. 8만원대 8만원대라고 하면은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한 달이 가도 좋고 두 달이 가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가다가 요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1년이 가도 관계없죠. 1년 동안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가더라도 요런 상승만 나온다 그러면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상당한 주가를 방어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더 내리면 개인들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내리게 되면은 다시 밑으로 내리면 개인들이 달라붙겠죠.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얼추 이제 매집이 상당히 많이 됐을 겁니다. 많이 됐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3월 24일날 정선일을 앞두고 있죠. 정선일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검찰로 넘어간다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넘어간다 해서 흔들어주면은 혹시라도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준다. 그러면 매수기회로 사면돼. 거기에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준다 그러면 이 마지막 매수기회가 생기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내려가는 흐름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 매수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 어떻게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기에서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나 지금 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면 매수세가 엄청 붙을 겁니다. 붙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들도 그렇게 크게 내리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걸 뭐 떠나서 그냥 내려버린다 그러면 그러면 매수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 어떻게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약이 되는 약이니까 그러고 밑으로 밀어내렸다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승인 신청했다라는 말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럼 이렇게 올리는데 한 달도 안 걸리죠. 그럼 신청했다 해서 주가는 하고 나서 그 FDA 쪽으로 공이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암 보면 되죠. 간암. 간암하고 선당암 보면 되고 교목세포 좀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도 이제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무증을 하기 전에 8만원대죠. 8만원대라고 하면은 이제는 지금 그냥 무조건 지고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내려준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바이오가 이제 불이 붙는 상황인데 이 바이오들이 올라가더라도 얘는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다. 라고 그냥 애시당초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랬죠.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올라가는 것은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바로 점상 가시죠. 점상 신청했다. 엔데이 승인신청 자료 준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상승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금 불안감을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붙어있어라. 무조건 붙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지금 상당히 여기에서 지금 납기를 내지 내놓지 않는다. 제가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로 방수했었는데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뚝배에 깨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상당히 화가 나는 상황인데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관계없다. 이제는 다 올라왔고 매집은 끝났다. 그러면 언제 올라가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언제 올라가도 데이터 수집이 대강대강 지금 1년 반을 수집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충 수집해가지고 신청해도 관계없습니다. 신청만 들어갔다 그러면 밀 올리는 힘은 나타나게 돼 있다. 무조건 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확신이 딱 생겨버린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내려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흐름하고 비슷하죠. 여기를 생략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승인 신청은 진양호 회장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청을 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아니면 석 달 아니면 일주일 뒤 아니면 내일이라도 승인 신청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해버리면 이런 흐름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승인 신청 들어가면 여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지금 재료가 되는 거죠. 훨씬 더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안전벨트 메고 아래위로 흔들던 끝까지 붙어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